LG전자가 연간 10조 원 규모에 이르는 북미 LED 조명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LG전자는 현지 시간으로 8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국제 조명 박람회에 참가해 고효율 고성능 LED 조명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박람회는 북미 최대 규모 조명 전시회로 600여 글로벌 조명 업체들이 참가하고 관람객은 3만 명에 이릅니다. LG전자 관계자는 고효율 고성능 제품에 사물 인터넷을 접목해 고객들에게 LG만의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LED 조명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